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붐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오.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이 시간 마지막 대를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일 독일에서 법안으로 발효된 성별 자기결정법 어제 달인 목사님께서 서론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기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꿔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사실 시행에 앞서서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접수된 이 성별 변경 신청이 만 5천 건에 달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런 유사 법률 제도를 가지고 있고 독일은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 판단에 맡기는 17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예로 지난 2021년에 제가 봤던 기사 중에 하나가 뭐였으면 미국 하원에서 개혜 예배를 드릴 때 마무리 기도를 하는데 아멘. 사실 아멘 할 때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나도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어떤 결단과 믿음의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멘 할 때 맨을 남자로 의식을 해서 어떻게 기도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아니라 아멘 그리고 아우먼. 그래서 이제는 남자 여자 아내나 남편이나 이런 성별을 나타내는 단어를 최대한 사용하지 말자라는 어떤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하겠다는 전략이거든요. 이제는 뭐 아시아로 넘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이 흐름이 시간 문제다. 굉장히 시급성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보면 성소수자들의 인권 권리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 많은 다수의 권리와 또 이런 공공의 안전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큰 것으로 또 내다보고 있습니다. 비단 이러한 스포츠 경기나 이런 공공시설에서의 안전성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그런 영리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남자로 만들었어도 내가 오늘부터 여자라고 생각하면 난 여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인간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 정한 기준이 이제는 시시비뷰를 가루는 그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사도위원이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말쓰지만 축구 경기로 치면 전반 후반전 경기가 다 끝난 겁니다. 심판의 재량에 따라서 이제 몇 분 정도로 더 주는 엑스트라 타임에 해당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휘슬을 언제 불지 모르는 그런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를 사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초월해서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입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뿔이 내린 삶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지금은 마지막 때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말세 중에서도 끝이죠. 말세 중에서도 말세인 우리는 말세 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는 이런 게시록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 또 창세기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또 심판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창세기에 기록된 사건은 말세의 그림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적 용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세를 논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역사의 처음이기도 하지만 처음으로 시작하셨고 마지막을 완성하신다는 절대 믿음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마지막 때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이제 재림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성경학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오실 때부터 이미 말세는 시작됐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의 초림과 또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재림 사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 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대속주로 오셨고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게 오셨지만 마지막 때 재림주로 오실 예수님은 더 이상 구원주가 아닌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먼저 초림하신 예수를 만나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믿음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힘입었을 때 우리가 마지막 때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스러운 그 마지막 그 시간표에 함께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이라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때와 기아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와 그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무분별하게 그냥 손을 놓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말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있으라는 이 원어적의 의미 자체는 계속 항상이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잠시 막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을 언제든 상관없는 겁니다. 주위에서 오시옵소서 이런 마라나타의 신앙을 갖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기간과 특정 날짜 기간을 언급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죠. 왜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이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한대로 특정 날짜를 제시하는 시안부 종말론자들. 이 교주들은요. 마지막과 이 끝날이라는 콘텐츠를 이용해서 신도들의 마음과 삶을 굉장히 긴장하게 만들고 교묘하게 사실은 이용하기 너무 딱 좋은 영적 사기치기 너무 딱 좋은 레파토리인 거거든요.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주장하다가 생긴 이당족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1992년 10월 28일 날 담임선교회 휴거 주장했거든요. 부신자나 믿는자나 사실은 다 긴장하고 있었지만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하는 얘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 받으려고 하나님이 이제 또 연장시켰다는 겁니다. 거기 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재림의 때와 시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영광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지 재림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재림의 예언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조현상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우서 3장 1절에서 5절에도 우리가 케락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19가지 다라는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마지막 때 그 말세의 징조가 바로 적 그리스도가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이런 직접적인 표현은 우리가 요한서신에 4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2장 18절 그리고 2장 22절에 두 번 다루고 있고요.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3절 그리고 요한 2서 1장 7절에 이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헬라어로 안티 크리스토스. 그럼 안티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가장하여 대신 그 자리에 서 있는 자 그리고 다른 의미는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대적하는 자 그 다음에 이 적 그리스도의 의미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신학자 파스칼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짜가 많은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짜가 많기 때문에 진짜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사기꾼들이 여러분 2만 원짜리 위조지폐 만들지 않습니다. 왜 안 만들까요? 진짜 2만 원짜리가 없거든요. 5만 원짜리는 진짜 있기 때문에 자꾸 5만 원짜리 가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분명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때에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적 그리스도인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이거 갖고 장난질 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한다는 것 자체가 부신자들을 건드리는 용어보다는 예수 믿는 자들 신앙의 올바른 계도를 가지 못하도록 자꾸 탈선시키고 끌어내리는 것이 이 미혹의 영이라는 의미거든요. 적 그리스도 한시적으로 활동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속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이완 당시에 교회 안에 침투했던 그 적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자들이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굉장히 극단적인 이원론적인 헬라의 이원론적인 철학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냐 물질은 악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데 어떻게 신이라는 존재가 악한 육체를 입고 올 수 있냐 그래서 예수의 신성은 인정해요. 그러나 예수의 인성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완전한 사람 됨을 부인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도 부인하는 것이고 죽음도 부인하기 때문에 더더욱 부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핵심 자체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영적 대처를 할 수 있는가 속이는 자보다 속는 자가 더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영적 대처하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본문 24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우리 복음의 참 진리가 사도들에게 전달되어졌고 사도들을 통해 전파된 이 복음 처음 들은 것을 우리는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분명히 우리가 본문 말씀 읽으면서 아들을 시인하는 자들은 아버지 아는 것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없는 거거든요.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처음들인 것이고 복음의 참 진리인 것입니다. 지금 현장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참 복음 우리는 참 많이 듣죠. 어찌 보면 지루한 반복으로 들을 때가 많이 있지만 이 참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종교생활하는 자들 또 많은 불신 영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적 진리를 교회와 지역과 또 2, 3, 7과 곤륙 현장이라는 4대 장막터 현장에 확산시켜 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버리는 이런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우리가 이들어부터 영적 무장을 할 수 있는가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 복음의 진리를 굳건하게 우리가 붙잡고 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 안에 거한다 복음의 진리를 굳건하게 우리가 그 안에 사서고 서는다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강단의 흐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강단의 흐름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강단 말씀 정확한 표현으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강단 말씀입니다. 제가 강단에서 유행가 부르면 여러분 유행가 붙잡겠습니까 그래서 강단 말씀은 52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거 붙잡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속에서 뭐가 오죠 반드시 하나님은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때문에 52조 강단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져서 붙잡을 것과 붙잡은 말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분별력 속에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무장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유안은 본문에서 기름붐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름붐을 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새 직불을 세울 때 기름불각에 감남류를 넣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습니다. 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너무도 거룩하고 구별된 직불을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기름붐이라는 예식을 통하여서 이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선지자 제사장 왕 중에 한 사람이 아닌 거죠. 유일성을 의미하는 참자가 붙는 겁니다. 영어선경도 이 더가 붙지 않습니까.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모든 죄를 사하는 역할 참 제사장으로 또 만행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신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처음부터 들은 내용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20절에 보면 우리를 기름붐을 받은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름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내주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함으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권세, 내 권세 바로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사명이 그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선포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왕적 권세를 나의 권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29절에 또 보면 성령께서 주신 깨달음 깨닫기만 하면 안 되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강단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도 너무도 많은 저 그리스도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창식의 3장의 쓴뿌려 같은 내 안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멘아멘 하지만 사실은 밀어내고 영적 편식하고 내가 듣기에 좋은 것들 내가 원하는 답을 찾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갱신하고 도전할 수 있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의지도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생명 살리는 삶이 의를 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저러 우리 예원의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생명 살리는 공동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증인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어제 성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석을 통해 완벽하게 해결됐구나 이것을 체험하고 확인하는 시간 다시 한번 내 안에 새기는 시간이 바로 성찬의 시간입니다. 참고로 그런 의미에서 어거스틴은 두 가지의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듣는 말씀 또 한 가지의 말씀은 보이는 말씀 성찬 성찬에 참여해서 내가 떡과 포도주를 보고 마심으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석을 내가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성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그리스도의 대석적 죽음을 상징한다면 내가 그것을 마신다? 무슨 의미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카토릭의 전인 전병과 포도주를 성체로 여겼습니다. 사제의 축복을 통해서 이 전병과 포도주가 그 순간 예수님의 살과 피로 파껴버린다는 화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들의 성천에 담긴 본질을 놓쳐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우상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냥 의식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을 놓치는 이 성천의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자라고 해서 이제 개혁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계신교는 기념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원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부활주의일 전주간에 또 추수감사주의일 전주간에 여러분 이 성천의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대속의 은혜 제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천의 본질은 무엇이냐 고릉전서 11장 2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 성천의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천의 담긴 본질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성천식과 애천식을 했던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 그래서 의식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의 전파자로 3천 5천 제자가 현장에서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모든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지만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상급의 날 영광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이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살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